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입문을 하신 거니까 오늘 21년 만에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오늘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네, 아주 비장한 마음입니다. 국민들께 저희가 가진 철학이나 또 신념 이런 걸 다 말씀을 드리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나섰기 때문에 아주 설레고 아주 여러 가지 각오가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당 민주당 이야기 좀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여권 후보 가운데 가장 지지율 높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최근 영남 역차별 또 미 점령군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같은 당 후보로서 이런 발언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좀 발언에 신중했으면 좋겠다 싶네요. 왜냐하면 그냥 경쟁 관계를 넘어서 민주당을 국민들께 어떻게 더 믿음직한 정당으로 보이게 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때그때의 순발력에 너무 의존하면 나중에 위험 부담을 본인이 안게 되는 거니까요. 최근에도 몇 가지 그런 일들이 있죠. 영남 역차별 그 해명도 진실에 가깝지 않고 오히려 거짓이다고 지금 판명되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들도 그렇죠.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권 후보 이야기를 해 보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이미 출마 선언을 했고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두 분 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시나요? 지금 야당에 얼마나 인물이 없었으면 현 정부 인사를 꾸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가족을 둘러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윤 전 총장 이른바 엑스파일 의혹도 지금 떠돌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만약에 유죄 판결이 법정에서 나온다면 윤 전 총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적 책임은 져야 하죠. 무슨 연좌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대통령의 가족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대통령의 가족은 전부 다 퍼스트 자를 붙여서. 그렇죠. 대통령의 배우자는 퍼스트 젠틀먼 또는 퍼스트 레이디라 부르고 대통령의 자녀들은 퍼스트 도터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의 배우자는 예산 지원까지 받고 공급을 받는 것 같고 공식적인 직함을 갖습니다. 그런 분이면 당연히 도덕성이 국민들께서 도덕성을 판단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은 당연한 일치입니다. 정책 이야기를 좀 해 보면 정부 여당 정책 가운데 사실 국민들이 불만을 가진 것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총리를 지내셨고 여당 정책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후회되고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주택 공급이 수요의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 점이 뼈아픕니다. 특히 주택의 수요라는 건 인구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가구 수에 비례하죠. 그런데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죠. 특히 1인 가구에 폭발적인 증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청년층이 특히 1인 가구로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수요의 변화를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고요. 지금 대선 경선이 민주당 한창인데 정세균 후보, 이광지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정세균 후보는 주말에도 만나셨잖아요. 혹시 그 자리에서도 단일화 이야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전혀 그거는 거론하지 않았고요. 저희 두 사람 모두 정치를 꽤 오래 했고 특히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와 두 번째 총리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책임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정권 재창출에서도 우리가 특별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자. 협력의 방법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 협력의 원칙에 합의하고 서로 이렇게 신뢰를 갖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정치인 이낙연이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지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특별한 나라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많은 과제가 있죠.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위상이 매우 높아진 나라입니다. 그 점에서 국내적인 문제들은 시행착오 없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으시도록 해결해 가면서 국제적으로는 신뢰를 얻고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런 요구에 비교적 가까운 후보자다 이 말씀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